주구 움직여 왜 또 서있어 굿샷 2점 찬우야 볼 옆에 있지 말고 움직여 빈공간으로 야 시간 안 흘렀어 2대2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볼 잡으려면 상대한테 기대고 있어 기대있다 나와 지역방어를 하면 빠른 애들 막을 수 있어 애들이 지역방어를 안할려해 지역방어 해야 돼 우연아 기대고 있다 밀면서 나와서 볼 받아야 돼 야 공 버릴꺼야 하민이 계속 공 하민아 드리블하다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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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엔지 볼 야 하민아 드리블하다 안 되면 버릴꺼야 잡은 다음에 기다리면 되잖아 왜 공을 버려 계속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못너면 들어와 4대2 빨리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렇지 저렇게 패스 해야지 공 버리지 말라고 공 버리지 말라고 숨이 좁혀져 서로서로 숨이 좁혀 볼 쪽으로 좁혀 공 버리지 말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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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출 그깨 밀어내 어깨로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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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잘했어 우연이 블루 sister 블루разу 0013 우연아! 빨리 수빈 들어와! 역전 역전 수빈 쫌 피어 볼 쪽으로 쫌 피어 볼 쪽으로! 같이 막아 같이! 우연아 같이 막아줘 같이 앞에 한 발만 나와 그렇지 같이 막아 리바운드 지엔진 공격 찬우 배웠잖아 선생님 이 드리블이 무슨 드리블이에요?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옛날에 이제 뵌 것 같아 이거 그냥 저거인거야 이거 뭐라그랄까 이거를 이거 뭐 플로팅이라고 그러거든? 떠오르는거야 떠오르는 드리블이야 저거 리듬 바꾸는거야 리듬 바꿔줘 우연히 비켜! 우연히 준 다음에 넘어가야돼 거기 서있지 말고 윗데레 윗데레 저렇게 한 손을 패써야돼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찬우 나이스 패스 수비 손 수비 손 수비 손 파울이야 파울 노란티볼 이글스 이글스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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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혀 야 뭐야 야 잡아 아 리바운드 이런거 먹기면 아깝잖아 리바운드 잡았으면 우리 뻘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다시 역전 다시 역전 발로 따라가 발로 발로 서준이 너도 같이 따라가야돼 나가 우연히 니꺼 니꺼 발로 따라가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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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에요? 파울이야? 노란볼 혼자 넘어진거 아냐 노란볼 노란볼 해 그렇지 노란볼 우연아 따라가야지 수비 한민이 땡겨 차누 리바운드 도와줘야돼 고 동점 동점 오우 와우 나이스 플레이 야 야 저거 봐봐 첫 스텝에 그냥 제쳐버리잖아 우연히 와우 나이스 플레이 깜짝 놀랬다 리바운드 차누야 리바운드 어디갔어 그 자리 다 리리리바운드잖아 그럼 차누 리바운드 공격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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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그것 때문에 썼어요 뭐 어 응 움직여야지 처음으로 내가 좀 더 공격하다가 얘기해가지고 응 오리뻔 오리뻔 유윤이 형은 우리 엄청 잘해 그 1대1농구랑 팀농구랑도 다른거야 가끔씩 응 괜찮아 괜찮아 차누 괜찮아 수비 들어와 느른거야 느른거 아 리바운드 좋다 호찬이 도와줘 리바운드 그렇지 도와주고 호찬이 나가고 니가 나가 호찬이가 나가 손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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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운드 리바운드만 되면 되는데 리바운드만 근데 안들어가잖아 진주박 지앤제 공격 얘들아 자픈 초마음 정말 쯧 기념 기념 아웃 지앤제 볼 지앤제 지앤제 볼 얘들아 몇초만 버텨 몇초 10초 남았어! 공격해야돼! 빈데 저거 호차리 배웠잖아! 따란! 5! 5! 5! 4! 2! 3! 4! 4!